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누가 날더러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 그렇다고 말하리니 그 누가 날더러 인생도 구름이냐고 묻거든 나 또한 그런 노라고 답하리라 왜냐고 묻거든 나 또 말하리라 청춘도 한 번 왔다 가고 아니오며 인생 또한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으니 이었지 바람이라 구름이라 말하지 않으리요 오늘 내 몸에 안긴 가을 바람도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오늘의 나를 외면하며 스쳐가리니 지금 나의 머리 위에 무심히 떠가는 저 구름도 내일이면 또 다른 구름이 되어 무량세상 두둥실 떠가는 것을 잘난 청춘도 못난 청춘도 스쳐가는 바람 앞에 머물지 못하며 못난 인생도 저 잘난 인생도 흘러가는 저 구름과 같을진데 어느 날 세상 스쳐가다가 또 그 어느 날 후련히 사라져가는 생을 두고 무엇이 청춘이고 그 무엇이 인생이라고 따로 말을 하리까 우리 인생도 바람과 구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바로 경호선사님 말씀이었어요 경호록에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모두 재행무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해도 벌써 덩그러니 한 장의 달력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불자님들 함해를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해 희망찬 설계를 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13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108참의 문 가운데 불자의 실천 덕목인 70번째로 우리의 실천 덕목인 보시지개인욕청진 선정치의 바람일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완성을 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자의 실천 덕목으로서 오늘은 사념처에서 70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탐욕과 번뇌 생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는 것을 관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는 것인데 옛날에 부처님께서요 열반기에 보면 마지막이 아내나게 내가 죽고 나면 이것을 물어볼걸 저것을 물어볼걸 하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를 하지 말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나니 부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네 가지 마음을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념처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는 것을 관하하는 것이 바로 신념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한 사념처는 신념처 수념처 법념처 바로 심념처 마음심자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몸에다 마음을 둬라 그랬어요 몸에다 마음을 두는데요 그 몸은 우리는 깨끗하고 훌륭하고 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몸을 가꾸기 위해서 유리형령 수술 없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정형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좋다라고 하면 어떤 팩이나 마사지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지내지만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그것도 어떤 삶의 희망이나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하나의 행위겠지만은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결국 그 몸도 내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몸을 깨끗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번뇌와 고통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는 것을 관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보면 우리의 몸은 아홉 구매해서 굳은 물, 힘든 어려운 물, 더러운 물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리면 사실 더럽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은 더러운 거니까 하고 방치해두라는 것이 아니라요 깨끗하게 딱 돼 몸을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어떤 집착에 빠지다 보면 그 번뇌가 이루 형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은 부정하다는 것을 관하고요 71번째로 즉정성한 마음으로 불만과 어떤 불안과 불행한 마음을 막기 위해 우리의 감각은 고통이라는 것을 관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감각이다 바로 수지어 받을 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느껴지는 거 쉽게 들면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존경도 받아야 되고요 대우도 받아야 되고요 남 앞에 쓰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느끼려고 하면 느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전부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번뇌가 어려움이 없다가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오늘은 가족들하고 외식을 해야지 하는 순간에 어때요 만약에 경우 식구들이 어떤 시간대에 모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번뇌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번뇌가 오지 않는데 이번 달에는 뭐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그 순간부터 어때요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은 냉정히 보면요 기쁨이나 슬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부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고통 없이 또한 감각이나 어떤 원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고통도 결국 행복의 밑바탕이고요 뭔가 느낌 자체도 잘 되든 안 되든 행복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전부가 행복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72번째로 자비의 쌀 전달하러 다녀보지만 저 또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어떤 아량이나 자비심을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을 지니고서 다닌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간혹 본인이 아니게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도 미국에 제가 BBS 분류 방송 때문에 꽤 오랜 동안 다녔어요 한 10여 년 정도 동안 가서 샌프란시스 관인회관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또 미국에 있는 절에서도 본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분류 방송에서도 많이 본문을 했는데 가서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에 우리 스님들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물론 스님분들이 훌륭하시지만 또 맨날 한 분한테 어떤 본문을 듣는 것보다 새로운 분한테 본문을 듣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색적일 수도 있고요 또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더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사찰이라고 해서 물론 능력 있으신 분들이 가서 계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방송도 했던 또 큰 스님들 어떤 테이프를 인용해서 법회 시간에 테이프 법문을 듣는 것도 적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법회의식 하면서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에 스님이 법문을 안 해주시고 테이프를 청해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가서 법문을 해드리면 상당히 환희심이 나서 좋아들 하시죠 그러면은 스님 자주 와서 법문을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지요 정말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주 와서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다져요 거기다 마음속으로만 다지면 괜찮은데 스님 자주 오세요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씩은 오세요 라고 하면 답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요 또 마음으로 안쓰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보살님네 뭐 한다니까 그때 뭐 개업식에 같이 켜면서 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국에 또 인연 지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사일이다 또 여기저기 뭐 강의도 다니고 방송도 다니고 또 뭐 교도소도 다니고 뭐 어디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보면은요 깜빡깜빡 시간이 물론 잊지는 않지만 잊을 때도 있고요 미국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 생활에 바쁘다가 보니까 어때요 못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또 미뤄지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미뤄지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1년이 넘어서 제가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우니까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서는 또 어때요 나와서 처해 있는 입장에 바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적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그렇게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구노인 분들 다녀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 자신부터 부모님들께서 이 다음에 참 누구하고 사나 그럼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실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그때 이제 옆에서 형님이 아이고 어머님 형님 내가 모셔야지 라고 하고 아이고 내가 모실 거예요 하고 어려서 철없을 때는 서로 직역 대역 다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작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어때요 각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요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입장이 골라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서로 서로 못 모시게 되고요 네가 좀 힘든데 모셔라 제가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이 좀 모시지요 이런 어떤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꼭 모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것도 어비였구나 내가 아무 철도 없이 뜻도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도 내일이 돼서 아니면 모레가 돼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과연 지켜지는 것인지 또한 안 지켜지는 것인지를 가늠해 볼 때에 그때 가서 또 업을 지는구나 안 지는구나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장 아침에 어떤 일이 저녁돼 본의 아니게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오늘 오랐던 것이 내일 오른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틀리다고 해서 내일까지 틀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너무나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언제 어느 때 상황이 어떻게 돌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말 하나 행동 하나 망가짐 하나 우리가 함부로 지녀서는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은 맞았던 것이 내일이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항상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사랑하는 남편이 항상 내 옆에서 우리 보살님들 옆에서 돈을 벌어다 주고요 따돕거리고 해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 인연이 다 하면 어때요? 질병이 들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때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셔야 하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어때요? 변해간다는 이치를 항상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또 번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듯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이치를 관하겠다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그 다음 73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세상의 마녀에는 실로 자아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은 무화하다는 것을 관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로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지요 겨울이 되니까 얼음이 얼게 될 것이고요 얼음이 얼면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아서 물이 되기도 하지요 이 물이 되었던 것이 어때요? 골짜기를 흘러가다가 골짜기에서 조금 더 가면 내로 가게 되고요 냇물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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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넓은 개천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개천이 조금 조금 더 가다 보면 어때요? 강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강물이 흐르고 흐르다가 보면 어때요? 바다에 이르게 되지요 바다에 이르게 되면 바닷물이 돼요 그럼 그 바닷물이 또 항상 거기 있느냐? 그것은 아니어요 날씨가 따뜻하고 이러다 보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가기도 하고요 하늘로 가게 되면 어때요? 구름이 되어서 바람 따라 인연 따라 떠다니다 가요 또 어때요? 무거워지고 인연이 닿으면 어때요? 비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는 어때요? 눈이 되어서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럼 냉장히 살펴보면 물이라고 하는 입자는요 다 똑같은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에 있으면 냇물이 되고요 그렇죠?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 물이 되고 개천에 가면 천물이 되고 강에 가면 강물이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을 떠다니게 되면 그것이 구름이 되고요 쏟아지게 되면 비가 되고 바로 눈이 되기도 하지요 바로 이런 어떤 물의 입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는 여건과 같이요 또 어떤 물의 기호를 보면 입자 기호를 보면 우리가 H2O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럼 H는 우리가 수소, 원소 기호인데요 그러면 H2다 그러면 수소가 두 개고요 또 O는 산소라고 그러는데 바로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합해져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럼 물의 이 입자가 만약에 인연이 다 퍼져서 없어지면 어때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어때요?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어떤 우리의 육신도 지금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의 육신을 가진 우리도 인연이 다 되면 어때요? 지수, 화풍,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요 열기는 불로 돌아가고요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지수, 화풍 4대로 돌아가게 돼서 인연 따라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그 실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육신도 냉렉히 보면 지수, 화풍으로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수소와 산소로 다 없어졌다가 또 인연 따라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사람도 인연 따라 사람으로 형성이 되기도 하지요 산도 바람 따라 인연 따라 구름 따라 세월이 오래 지나가 보면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가 하면 그 먼지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시 언덕이 되고 산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녀에는 실로 잘 실체가 없다 세상의 어느 무엇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자아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화하다 하는 이야기 무화하는 것을 우리가 관하면서 73번째로 절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74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74번째로 백발 참여 가운데서 절을 합니다 바로 생겨나지 않은 악은 세상에는 채널이 두 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채널 하고요 부정적인 채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어른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고 생각할 때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채널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바르게 이끌리려고 야단을 치시는구나 또는 상사가 어때요 내 바른 어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려고 야단을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부모님께 너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경심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만 보면 저렇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 하는 생각을 갖거나 부모님이 야단을 칠 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굉장히 부정적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상사나 부모님께 어때요 불만이 형성이 되고요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러다 보면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공부도 안 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집을 나가는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동에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어떤 홍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되 혹여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감도는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75번째로 적정성한 마음으로 혹여 이미 생겨난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나이다 하면서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요 아무리 생겨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여 조금이라도 생겨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악을 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6번째로 적정성한 마음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발심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76번째로 절을 하는데요 선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선심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떠한 마음을 하나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요 중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지 않아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중생과 같은 마음을 내면 중생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훌륭한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나쁜 사람과 같은 마음을 내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발은 선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다가 혹여 선심이 일어난다 하면 77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이미 생겨난 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선을 증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또 절을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 마음의 본연 자체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제에는 선악이 존속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분별의 행상이다 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물론 본 마음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간성이나 중생성이나 이렇게 볼 때 본성은 선악이 없지만 인간성이나 중생성을 놓고 볼 때는 바로 선악이 존재하고요 좋고 나쁨이 존재하고요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분별이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선심을 증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서원과 노력과 심령과 관의 힘으로 선정을 얻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요 바로 이 78번째에서부터 81번째는요 바로 선정,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한 네 가지의 여건을 구성해놨는데요 바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서원이 필요하지요 어떤 목표가 필요해요 또 목표만 정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 또 어때요? 마음가짐 또 그것을 바르게 관찰을 해서 바른 지혜를 얻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요할 선자에다 정할정자인데 고요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속에 번뇌하는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요한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보편타당한 지혜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느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그 다음 79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선정산매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겠나이다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했으니까 선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위치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때요? 더욱더 선정산매에 빠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80번째로 바로 그 완전한 선을 형성될 때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겠다 혹여나 선정의 산매에 빠지게 돼도 흐트러짐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다음 81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깊은 지혜를 터득해서 바른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진실한 원을 세우겠나이다 깊은 지혜를 터득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면 지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지혜를 터득해서 바른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지니어야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요 어때요? 바른 행을 하게 되죠 또한 바른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바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원을 세우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81번째로 절을 하는 것이예요 이제 108자매 가운데 82번째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 서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속마음마저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하지만요 우리 바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또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하지 말고요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을 먼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같은 시기에 우리 서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길 기다리고요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우리 서로 끝없이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장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사에게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필한 도서관한테 한 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원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원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